한번 찍어볼게요. 한 5분 정도만 찍을게요. 여기 잠깐만 잡아보시겠어요? 채팅하기 전에 이게 보시면 빨간색, 파란색이 나오잖아요. 파란색이 두 개가 나와야 돼요. 그리고 이거 스스로 움직이잖아요. 이거 녹화있죠? 녹화를 딱 누르면 돼요. 아, 이거 켠 다음에 색깔이 변하죠? 그 다음에 녹화. 네, 그럼 색깔이... 네, 나올까요? 헬로. 그 다음에 이거를... 이거를 오른쪽에 있는 거를 더 흡사스로 움직인 다음에 이거를 한번 움직여주고 육측이니까 위에 GPS 만나려야 되잖아요. 네. 이제 한 번 더. 4, 4, 4, 4. 색깔이 싸게 되죠? 색깔이 파란색이 되죠? 색깔이 파란색이 되죠? 네. 이렇게 이렇게 올려주세요. 자, 이거는 색깔이 변할 거예요. 빨간색이 파란색이 빨간색인데 원래 건물 많을 때는 잘 안 잡혀요, GPS가. 근데 이거는... 아, 두건 안 올렸네? 올리고 해야 돼요. 다시, 올리고. 시작! 자... 그리고... 여기 지금 내려오는 GPS가 얘를 찍어가지고 몇 시인지 알아야 되잖아요. 얘는 지금 다 뒤를 제껴져야 되고요. 이것도 위로 올라가 있어야 돼요. 만약 이게... 갔다가 이게 잘 안 된다고 하면 딱 치면 와요. 근데 건물에선 잘 안 잡히긴 하는데 옛날에 제가 건물 바깥에서 건물이 치아를 가려버렸어요. 근데 딱 치니까 내 머리 위로 딱 올라오더라고요. 어, 기가 먼저... 일단... 멀리 올려볼게요, 이거. 빨간색이 아직 안 잡혔지만은 제가 손가락으로 잡을게요. 이쪽으로 시동. 칼대가 없나? 어, 칼대 있다. 손 났어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촬영하고 싶어요, 촬영. 영상물도 한번 보자고요. 어울려! 지금... 실시간으로 잡고... 실시간으로 하는 것도 인정도 있을까요? 네. 네. 우와, 지금 바람 부는 거 봐. 지금 바람 부는 게 없죠? 자이로로 지금 잡는 거잖아요, 그래도. 이렇게 잡는 거에요. 이렇게 잡는 거에요. 딱 좀 있잖아, 그쵸? 응. 이야... 균형 잘 잡네. 지금 파란색 보이세요? 지금 눈은 안 보이지만 누가 눈은 보이죠, 파란색에. 네, 보여요. GPS 잡았으니까 지금 딱 오는 거에요. 음... 이때도 내가 돌려도 돼요. 응. 완전 멈춰있죠? 네. 데려올게요. 화이팅이 아니라... 뭐, 빨리 좀 해야 되죠. 좀 빨리 보고 싶어요. 용사만. 유 // 그 olds. 문 vier트... 여기, 이쪽은 길이 뒤로 보여주세요. 그냥 vous言, 저쪽 공사, 저쪽으로 갔어요, 으~~ 오우 여기 오멘트 타니까 어우 너무 높아 안 보여요 카메라로 안 보여 카메라 줌 되는데 이거 이걸로? 이거 20배 이거 때문에 한거예요 쭉 누르시면 돼요